지금 우리 읍내에서 한 6가지 일 보고 가는 길이에요 6가지 일을 보고 가는 길인데 비가 오고 난 뒤라 아주 먼지가 다 가라앉혀서 깨끗하네요 원래 여기는 비가 안와도 청경지역이라 깨끗한데 비온 뒤라 더 풀들이 생생하네요 저기 노랑거도 켰어요 노랑거도 좋아해요 오늘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여러가지 일을 봤어요 한 6가지 일을 봤나봐요 아 이쁘다 응 진짜 찍혔어? 어 찍혔어 아우 그 돌이 확 않죠 너무나 시골 같지 않아요 여기 봐요 도로도 잘 되어있죠 빨라 도로 길을 좀 찍어봐요 찍고 있는 줄 여기 빨간 도로도 이렇게 부석부석 잘 되어있어요 여기insi 주척부석 잘 되어있어요 예외선